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7월 3일 오늘 화요일인데요.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.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전일 잠깐 보여드리죠. 미국이 전일 상승을 했어요. 플러스 0.15% 상승이구요. 이중바닥 형식으로 만들어 놓구요. 나스닥도 플러스 0.76%로 짜보 큰 양봉 시현하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독일도 하락하던 폭 많이 당겨가지고 0.5% 하락으로 끝냈는데요. 자 야간장에서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보이시죠. 외국인들이 1881개 약 정도 짜보 큰 규모로 야간장에서는 짜보 큰 규모거든요. 자 2.10% 선물 포인트 올려서 플러스 0.7위로 올렸기에 마감을 했기에 아 장 초반에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. 자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자 장이 올라서 끝났으니까 푸드옵션 박살냈어요. 여기 보이시죠.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리 있는 것은 반토막 났어요. 그죠. 가까이 있는 것도 20%씩 빠졌습니다. 이제 만기일 다음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남았습니다. 날짜로.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수가 등락이 심해지거나 하면 아니 왔다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까져요. 자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다는 거 하나 판단해두고 자 장이 스타트했습니다. 스타트했는데 살짝 가는 척하다가 죽여버려요. 이렇게. 이만큼 빠지면 거의 장 박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런데 닥터케인은 감히 반등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반등으로 끝났어요.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오늘 장중 방송을 째버렸습니다. 한시 반부터 계속했는데요.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. 괜토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다는 거죠. 자 무슨 근거냐. 이렇게 깨지면 밑으로 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이런 데서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러나 저는 이상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. 뭐냐 이겁니다. 자 더 올렸어요. 아까 1800억이었지 않습니까. 자 나중에 체크해보면 되는데 외국인이 거래소에 2000억 사고 코스닥에서 최곤 규모에서 최고 많은 규모로 1200억인가 사고 있었는데 이것도 늘려가 끝난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1400억 사고 기관도 사고 있네요. 자 선물도 많이 줄였어요. 아까보다. 그래서 이거 빠지기보다는 밑에 털기다. 밑에 털기다. 털어놓고 사사사사 받아가는갑다. 자 위에 올라가면 제가 거품 좀 물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 여기서 밀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심하게 빼놨고 이렇게 바로 덜러 올렸어요. 물론 플러스 0.05% 강보합으로 끝냈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것이.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뭐 0.05% 올랐네. 이것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런 거 안 보시는 분들. 오늘 뭐 코스피 별로였네. 그냥 그저그럽네. 그러나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어요. 플러스 0.75% 왜냐하면 쌍거리가 들어왔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쌍거리가 들어오면 좋다. 기관 외국인 같이 샀잖아요.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잖아요. 그죠? 코스피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줬지만 기관이 배신했어요. 최근에 미운 기관들. 통을 안 주고 있어요. 그러나 선물. 자 여기 보시면 닥터케이가 안 죽는다. 라고 예상한 게 이겁니다. 쫙 사면서 끝까지 사각 끝냈죠? 올려서 끝냈습니다. 자 이것은 내일 상승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오늘 미국이 되게 이상하게 끝나지만 않는다면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?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0.2%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중이고요.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.22 이 모양이 좋습니다. 일단은. 5일선도 올라탔고 위로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. 미국에서 장중에 큰 악점이 없으면 괜찮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닥터케이가 판단했던 이유가 밑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 가능하다는 게 여기 인금부터거든요. 제가 닥터케이 방송행기 한 시 한 반 근처에 여기 인금부터 했는 것 같은데 아마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자 그렇게 한 근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밀하게 체크해 보셔라. 자 외국인들이 선물 자 여기 몇 계약입니까? 대략 아까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. 한 3천 계약 됐던 것 같은데 2,700 계약이죠. 거기서 많이 땡겼어요. 그러면서 막판에 좀 밀긴 밀었는데 어쨌든 자 적당하게 밀리지 않고 반등 시도해 놓고 끝난 것은 모양이 상당히 괜찮다. 그것도 비실비실하게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브이저 반동에 가깝게 들어 올렸다. 이것은 내일도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. 사실은 오늘 절망이었거든요. 밑으로 깰 때. 야 끝났다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다행히도 끌어 땡겼다. 내일 강한 양봉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은 더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혜림님 반갑습니다.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 보자면 닥터 케이가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비교적 약세긴 합니다. 자 그쵸? 그러나 셀트리온이 가장 괜찮은 모양이고 셀트리온 해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아먹고 다시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.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적당하니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더 낮췄다. 자 셀트리온 제약도 크게 걱정하지 말자고 했던 것은 밑에 볼린저밴드의 지지권이 있다.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푹 깨기 보다는 이렇게 깨고 나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제법 있기 때문에 자 큰 걱정하지 말자고 제가 채팅방 회원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비교적 저점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뭐 좀 한 10% 가까이 낙폭은 더 만약에 빠진다면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팔 만 한 2천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큰 문제 없다. 자 그렇게 판단됩니다.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주포 역할을 했던 메릴린치가 오늘 좀 쉬어준다. 미데셋 대우는 있는데 메릴린치가 이렇게 약간 매도 잡히면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주포가 좀 빠지니까 좀 모양이 잡아주던 애들이 좀 빠지니까 조금 힘없는 모양이 있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자 짧게 자 낙폭가 되고 여기 지지권이니까 한번 해보시라. 여기까지 목표치로 그것도 성공했습니다.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3번 정도 나눠서 살 수 있다 했고 여기 여기 사서 자 올라갈 때 한 번 더 실었다면 충분히 안 실어도 수익권이고요. 그렇게 짧게 또 대응 하고 싶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. 자 문의 주셨기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한 번은 제가 확인됐고 한 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 번은 수익 플러스권으로 확인됩니다. 그리고 추세 좋았던 내수주 중에 강한 종목들이 오늘 좀 낙폭이 컸다. 이 종목들 제법 많이 죽였다.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부분들 많이 죽였다. 그래서 우리 진수님이 들어가셨다 했는데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렸다. 제가 저는 좀 헷갈린다. 여기인지 헷갈린다. 여기서 하셨대요. 그러면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이 가격이 오더라도 스무스하게 오면서 와야 좋지 닥터케인은 언봉에는 절대 사지 말자 그러는데 여기서 사면 좀 곤란하다. 그래서 같은 가격대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오는지가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아랫고리를 쬐고 단다든지 이런 모양이 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스트레트로 빠지는데 이렇게 예측을 여기 오면 한번 사볼 거야 사볼 거야 라고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좀 잘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잘 캐치를 하셔야 서로 좀 딱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엄봉 떨어지면 사면 안 돼요. 기다려 패스해야 돼.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그러면 여기인 것까지 닥터케인은 예전에 120만원 이야기했거든요. 여기서 살 수 있겠네요. 120만원 해서 상당히 랠리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. 그게 신세계거든요. 여기 인근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푹 빠지니까 접근 안 하고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겁니다. 이해되십니까? 바로 밑에 지지권에서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IT 4인방 강합니다. 삼성전자 반등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들고 계신다 했어요. 본인이 공부해서 한번 이 정도는 사볼만하다. 여기 전자점 인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요. LG전자는 쳐다도 보지 말자 했고 일단 삼성전기는 손을 못 대게 됐습니다. 여기 인근에 잘 지켜보자 했는데 손을 못 댔습니다.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드리는 겁니다. 여기서 제가 설정 여기서 사자 했다 이래도 누가 정확하게 알 뿐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나 그러나 모양은 나왔다.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적당하게 따라갔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. 수익권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장애 특징은 IT전기전자 강세고 그 다음에 건설주 좀 강세고 자 나머지 약세인데 특히 그동안 조금 강하게 가던 여기 내수주 강세를 보이던 내수주들은 좀 낙폭이 컸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체크포인트 내일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2300대 빨리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. 갭 상승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살짝 밀려주고 띄우면 참 좋겠다. 그런데 여기를 한 번에 뚫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봉상 5분봉이 돌파되어야 그 다음에 반등도 한번 논해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5일선 터치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아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려는 모양이니까 이것을 제법 강하게 좀 돌려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.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전 탁트케이가 책임진다.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죠.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. 자 여러분들께 모든 것 공유하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SNS 좀 날려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 바이바이 시야 바이바이 바보 바이바이